제이미스 주일말씀 내게 묻고 내게 배워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해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모세 때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오직 모세에게 배워야 더 이상 없이 잘 가르쳐줬다 선지자 때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오직 선지자에게 배워야 가장 잘 가르쳐줬고 가장 잘 인도해줬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 예수님 메시아가 왔을 때는 오직 예수님이 내게 물어보고 내게 배우라 하셨다 이 시대는 이 시대의 보낸 자에게만 배워야 된다 신약 때 예수님은 신약 말씀을 가르쳐주셨다 제자들이 각자 듣고 그대로 기록하여 사람들에게 가르쳐줬다 메시아 말씀을 듣고 자기 사고나 주관이나 생각을 더해서 가르쳐주면 그는 제자도 아니고 메시아 증거의 사명자도 아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제각기 기록했다 들은 자들이 한 사건을 두고 기록한 것을 보면 어떤 제자는 부활을 두고도 영의 부활 쪽으로 확실하게 기록하고 어떤 제자는 육의 부활 쪽으로 더 치우쳐 기록하기도 했다 몰라서 그리했다 그런 차이는 기록자가 영적 신앙인이냐 육적 신앙인이냐에 따라 생긴다 영적인 신앙자는 영적으로 부활한 예수님의 영을 직접 보고 기록하고 육적인 신앙자는 육적의 비중을 더 두고 기록한 문장을 볼 수 있다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은 사실 근거가 확실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후에 육이 돌아다닌 적은 한 번도 없었고 육이 살았다는 근거가 성경에는 없다 영 부활인 근거 2000년 동안 신앙 역사를 예수님은 영으로 다스려왔다 예수님 육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 그 육을 본 자가 한 명도 없다 보았으면 간증들을 온 세계로 하고 다녔을 것이다 사탄도 예수님 육이 살았다고 안한다 어떤 죄도 증거가 불충분하면 성립이 안 되듯이 육 부활도 그러하다 예수님의 영 부활이지 육 부활의 증거는 100%가 아니다 육 부활은 증거가 불충분한 사실이다 예수님 육이 살았으면 그 당세 예수님이 살아나기를 원하는 제자들과 그렇게도 땅을 치며 억울해서 울던 자와 마리아 어머니께 나타나지 않았을까 그리고 왜 하나님의 신앙 역사를 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영이 승천하셨을까 예수님 영이 승천하실 때 옆에 천사들이 말하기를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온다 하였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대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영이 가셨으니 영으로 오신다 합니다 예수님의 육을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앞으로 천년을 기다려도 안 오시니 지금부터 내게 물어보고 내게 배워라 하고 말한다 예수님 당세 때 죽은 자를 살린 것이 몇 번 있었지만 그들 역시 이후 때가 되어 다 죽었다 예수님이 죽은 자들을 부활시킨 것 모두는 성경을 보면 100%다 영의 부활로 말하였다 사망 지옥의 안매이고 하나님의 생명의 주관권으로 나온 것이 영의 부활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안 믿고 인생 허무하게 살던 자들이 하나님과 메시아를 믿고 살게 되니 그 육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며 죄를 늘 해게하고 부활된 삶을 살았다 요한복음 5장에서도 예수님은 부활에 대해서 내 말 듣고 내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면 너희가 사망해서 생명으로 나오리라 하셨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느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해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메시아가 전한 말을 듣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으면 육이 사망권에서 나온 자가 되어 부활된 것이고 그 정신과 혼과 영도 사망권에서 생명권으로 나와 부활한 것이다 영을 사망해서 살려야 영혼이 황금 천국에서 하나님 성령 주와 산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진리를 행하고 살면 육도 부활이 되고 영도 혼도 마음도 부활이 된 것이다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예수님 부활이 없으면 우리 소망이 뭐냐 한 것은 영원한 영의 부활이 없으면 무슨 희망이냐고 말한 것이다 고린도 전서 15장 13절에서 14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오 너의 믿음도 헛것이며 고린도 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 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영 부활이 최고다 영이 살았기에 영원한 예수님이시다 영 부활을 믿으면 예수님 영이 그 육신을 쓰고 행하시어 늘 표적이다 예수님 영의 부활을 제대로 모르면 다시 오신 예수님 영이 육신 쓰고 오는 것을 부인하는 자가 된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면 적 그리스도다 했다 요한 2서 1장 7절 미혹하는 자가 만일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신약 때도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고 성약 때도 예수님은 육체를 가진 사명자를 쓰고 오신다 영체가 시대의 사명자를 쓰고 오시사 성약 역사를 펴신다 신약시대 2000년 동안에도 예수님 영체는 자기를 주로 믿는 신약인들 그 육을 쓰고 하셨다 그러다 성약 때 다시 약속대로 신랑으로 오셔서 육신 쓰고 신부 역사를 펴고 있다 구약시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 여와의 영이 강림한다 영체 신으로 온다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약 때 예수님의 육신을 쓰고 오셨다 신약 때 예수님은 때가 되면 재림하여 다시 오신다고 하였다 영이시니 그 육을 쓰고 와서 가르치고 구원하신다 예수님 영도 우리 영들이나 혼들에게는 말을 하고 같은 영에 속해 있어서 대화한다 그러나 영은 우리 육과는 다른 존재라 특별한 때만 통하고 잠깐 꿈에서나 기도할 때만 보게 된다 신령한 자는 신령한 자와 통하고 육 있는 자는 육 있는 자와 통한다 하나님도 성령도 육신 쓰고 행하신다 영은 육신 세상에 나타나 사명을 하고 목적을 이루려면 육신 쓰고 해야 되고 영의 세계에서 육신이 사명을 하려면 육신이 기도하여 자기 혼이나 영을 통해 해야 된다 이것이 신앙의 지식이오 지혜다 자기 마음과 생각 혼과 영이 자기 육신 쓰고 육에게 행하고 육은 영과 혼을 시켜 영계의 일을 알아보고 행한다 이것이 이치이듯이 영의 존재체이신 사미와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한문같은 육을 쓰고 행하신다 지금도 그렇게 하신다 말세, 부활, 휴거, 성령, 성자, 사미체에 대해서도 이미 다 가르쳐줬다 창세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창조한다 하고 답을 주셨다 고로 하나님은 사랑같이 눈, 코, 기, 입, 손발 등 지체가 있는 영체의 몸이다 성령은 여성 존재체, 하나님은 남성 존재체다 이는 천하가 변해도 변치 않는 영원한 말이다 예수님의 재림을 맡고 사는 자들은 힘과 능력, 폐기와 용기, 사랑이 충만하고 사미와 예수님과 함께 그 육인, 사명자와 같이 살아서 역사길을 달려간다 고로 자부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 하나님은 진리요, 사랑이요, 예수님도, 구원자도 그러하다 구약인들은 완전히 신약 역사의 소경이었다 신약인들이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시고 그 육을 쓰고 행하시니 메시야로 믿고 살라 하고 해치면 그는 적 그리스도다 라고 했다 그런데 예수님이 겨우 3년 동안 복음을 전한 것이 온 세계로 번져 지금 30억 가까이 믿고 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메시야로 보내고서 그를 통해 행하셨기 때문이다 구원의 역사는 죽는 날까지 하나님, 예수님, 성냥님이 그 육을 쓰고 하신다 또 저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은밀하게 행할 것을 다 하신다 하나님이 보낸 자는 표상자로서 시대의 비방의 표적이요 빅박과 박해의 표적이 된다 예수님 때도 그러했다 누가복음 2장 34절 시무원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대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이해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낸 자를 대하는 대로 하나님은 그 시대도 그 민족도 각종 축복과 하로 대하신다 어떻게 행하는지 보면 그 대가도 어떻게 받는지 다 안다 하나님은 예수님과 성냥과 함께 온전한 진리편에서 행하신다 충성자, 진실한 자들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랑으로 예수님을 맞은 자는 깨끗하다 아멘